대형 건설사들이 강남 재건축의 수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감 부족이 현실화되자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 나선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잠잠했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차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 열기가 신반포 15차를 시작으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5년여 만에 정비사업에 복귀합니다. 신반포 15차의 새 단지 이름은 레미안 원 펜타스를 제시했습니다. 조합이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삼성물산은 조합의 어떤 의견이라도 모두 맞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강남 입성을 노리는 호반건설은 신반포 호반 서밋으로 명명했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만큼 연 0.5%의 금리에 이어 390억 원의 무상 지원을 조합에 약속했습니다. 대림산업은 단지 이름을 아크로 하이드원으로 정하고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선분양 조건을 우선 내걸었지만 후분양으로 결정될 경우 그에 걸맞은 제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강남 정비사업인 반포주공일단지 3주구에는 6개 대형 건설사가 수주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성은 낮아졌지만 건설사들은 줄어든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의 두 대표 재건축 단지 모두 종전시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물가 상승분이나 공사비 증액 등의 변수가 있어 각 건설사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눈치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